안녕하십니까 모든 주식을 빨갛게 빨간주식 이성우입니다. 오늘은 주식 패턴만 외우면 읽지 않는 주식 원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패턴, 우리가 사실 주식에 많은 패턴들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패턴들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나오는 주식 패턴에 대한 부분, 가장 보편적인 부분, 우리가 삼각수련 패턴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책을 보다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처음에 추세대를 그려놓고 추세대에 대한 부분에서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급등차트로 넘어가는 부분들도 존재하고 우리가 이런 급등차트가 있는 반면에 추세 움직임을 보이면서 넘어가는 종목군들 지금 이런 추세대를 가지고 주가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모습들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하락추세라면 이런 하락추세대를 놓고 또 이렇게 꾸준하게 하락을 하면서 내려가는 이런 차트들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뱀의 형태를 띠면서 추세대를 그려가지고 가는 모습들도 많이 보셨을 거고 이제 그 다음에 또 많이 나오는 것이 이런 삼각수련 패턴들이 또 많이 나오고 또 우리가 흔히 꼭지라고 볼 수 있는 삼중천정 패턴이라든지 또는 바닥을 볼 수 있는 지금 다중바닥에 대한 패턴들 이런 부분들도 많이들 이제 공부를 해보셨을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이 세 가지 중에서 삼각수련 패턴들을 한번 먼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삼각수련 패턴들에 대한 부분이 나중에 보조지표를 따진다면 볼 렌저밴드와도 또 밀접한 관련이 생길 수 있고 일목규명표와도 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반드시 알아야 되는 패턴들이기도 한데 우선은 이제 삼각수련 패턴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이제 이런 삼각수련에 대한 형태를 띠면서 이렇게 움직임 자체를 보이는 양상들이 나타나는 부분이고 우리가 이제 이등변 삼각수련 패턴이라는 것은 이제 정박자에 대한 부분에서 이렇게 움직임을 보이다가 어느 방향을 가지고 가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이제 역삼각수련 패턴이라는 것은 이제 반대로 이런 형태를 가지고 움직임이 나오는 것들을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제 삼각수련 패턴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등변 삼각수련 패턴, 역삼각수련 패턴 중에서 이등변 삼각수련 패턴을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 저는 이제 사실 주식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외우는 것보다는 이해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해를 중점적으로 여러분들께 시켜드리도록 좀 더 쉽게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이런 형태를 띠는 종목군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차트가 움직일 때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죠. 이런 움직임들이 산발적으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보다 보면 이제 이런 형태의 움직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가는 이제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조금씩 낮아지고 그리고 이제 적가는 조금씩 올라가는 이런 패턴들이 이제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 말은 뭐냐라는 부분을 우리가 원리로 이해를 해봐야 되는데 우선 이제 고가가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이런 고가군역에서는 대부분 다 이제 장때 양봉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윗고리가 달리는 봉들이 많이 드러납니다. 윗고리가 이제 달린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누군가는 차익실현 이익실현을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고가가 낮아진다는 것은 이익실현을 고점에서 하지 않고 점점 낮은 곳에서 이익실현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더 올라가지 못할 것이라는 투자심리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점점 고가에서 낮아지는 부분에 차익매물이 나온다고 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저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저가가 만약에 종목의 투자심리가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꾸준하게 주가는 하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저가 자체가 내려갈 때는 이 정도 구간에서는 반등이 나와줘야지 이 정도 구간에 또 반등이 나와줘야지 이 정도 구간에 또 반등이 나와줘야지 점점점 더 저가가 올라가고 있는 것은 여기는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저렴하다 이 정도면 많이 빠진 거지 이런 투자심리에 대한 회복을 뜻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등변 삼각수렴 패턴이라는 것은 결국 고가에 대한 부분에서는 차익매물이 나오고 있고 저가에 대해서는 저가 매수가 유입되는 차트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익매물은 가면 갈수록 고가가 낮아지는 형태를 띄고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저가 등 계속적으로 높아지는 형태를 띄게 됩니다. 한마디로 힘의 균형을 이루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 힘의 균형을 이루면서 어느 순간에 합의점을 찾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시장은 방향성을 가지게 될 수 있는데 그 방향성이 상방으로 갈지 또는 하방으로 갈지에 대한 부분에서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임이 크게 나타나게 되고 그 순간적으로 시장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는 급등 또는 급락이 존재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예시를 통해서 한번 같이 본다면 지금 현재 화면에 나오는 차트를 자세히 보시면 하방에서 저가가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을 볼 수 있겠습니다. 추세대 자체가 상승하고 있는 추세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저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저가가 여기에서 이루어졌다가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높은 곳에서 저가가 형성됩니다. 그 다음에 좀 더 높은 곳에 저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 가격대는 너무 저렴했기 때문에 조금 더 위에서 매수가 되는 거고 자 요정도 선에서는 또 바닥이 형성되지 않을까 라는 부분에서 여기서 또 바닥이 형성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자 고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기간에 급등 양상이 나타나고 윗고리가 길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차익매물이 차익매물이 출혈을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자 밑에서도 윗고리가 또 달리고 있는데 말 그대로 하락한 이후에 반등을 보이면서 여기까지 올라와줘야 되지만 자 여기까지 올라오는 것을 기다리지 못한 투자 심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윗고리가 달리는 봉들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차익매물을 출혈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마찬가지로 이번에 다시 한번 더 차익매물이 나오는 윗고리가 달리는데 고가는 조금 더 낮아지는 형태를 띄게 됩니다. 결국 고가도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있고 저가는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그럼 이런 순간에는 시장은 방향성을 가지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 자체가 만나게 되는 접합점에서 시장은 다시 한번 더 강하게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하락을 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지금은 현재 하락을 하면서 오히려 지금 상승을 해서 차익매물이 나왔던 구간 자체가 저항에 대한 움직임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그런 형태를 띄게 됩니다. 결국에는 상승에 대한 힘보다는 하락의 힘이 훨씬 더 강했고 하락을 하면서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은 바로 투매가 형성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투매가 형성된 구간은 상당한 저항 구간으로 자리를 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도 쉽게 돌파가 나오지 않는 부분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상승을 하면서 넘어가는 차트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이 차트에서는 오히려 방향성을 하방으로 가지면서 저항 구간으로 작용하는 모습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단기간에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그 단기간에 급등에 대한 부분 자체를 소화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한 거고 그런 소화할 수 있는 기간이 흘러가면서 고가는 서서히 낮아지는 구간을 확인이 가능하다는 부분이고 우리가 이제 지금 한 가지 또 봐야 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지금 삼각 수렴 형태를 띄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수렴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이 평선 자체가 밀집되는 형태를 띈다는 것을 수렴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다이버전스, 벌어지는 구간을 발산을 한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수렴된 형태를 띄면서 우리가 많은 분들이 실수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상방으로 넘어갈 거라는 기대감으로 접근을 하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투매가 발생하고 나면 이 투매를 돌파해서 넘어가는 것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단기간에 접근하는 것은 힘들다. 이런 것들은 관망에 대한 형태를 길게 보다가 추후에 돌파가 되는 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들어가셔도 늦지 않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등변 삼각 수렴 패턴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정상각 수렴 패턴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정상각 수렴 패턴이라는 것은 돌파 매매 돌파 매매를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돌파 매매라는 것은 우리가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차트를 보다 보면 이런 박석권에 대한 움직임을 보이다가 여기서 강하게 돌파할 듯 박석권 상대가 올라왔을 때 돌팔해서 넘어가면 추세가 이렇게 쭉쭉쭉 뻗어서 나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셨을 거고 그렇다 보니 많이들 보는 패턴 중에 하나가 이 정상각 수렴 패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정상각 수렴 패턴에 대한 부분도 한번 같이 보면 고가는 고정되어 있는 구간 자체에서의 움직임을 보이는 반면에 적가는 꾸준하게 올라오는 형태를 띄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등변 삼각 수렴 패턴 같은 경우에는 고가도 빠지고 적가도 올라가는 형태를 나타내게 됩니다. 힘의 균형이 맞는 움직임을 보였다면 오히려 정상각 수렴 패턴 같은 경우는 고가는 그대로 이 고가를 유지를 한 채로 저가만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여기 하락을 하는 구간 자체를 보고 있지 못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한마디로 여기가 5,000원이고 여기가 6,000원 그 외가 7,000원이라면 세력의 입장에서 5,000원에 매매를 했을 때 또다시 우리와 똑같은 5,000원 가격대까지 지켜보고 있지 않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 회사에 대한 가치가 서서히 저가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형태를 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가에서에 대한 돌파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매나 비슷한 가격대를 형성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응집된 물량들이 모여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저가에서 저가가 올라가는 것으로 전조현상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가격대 만약에 상단 자체가 만원대라면 만원에 대한 부분 자체는 돌파가 되지 않지만 저가가 올라가고 저가에 대한 호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결국 만원에 대한 호가가 저가가 될 수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수렴 패턴에 대한 부분으로 보면서도 우리가 투자 심리를 읽어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가가 올라가고 있는 것은 그만큼 저가를 허용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 가격대는 싸다라는 투자 심리가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정상각 수렴 패턴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부분으로 판단을 하시면 되고 이런 경우 강하게 돌파하면서 시세를 많이 내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예시를 들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기업은 Snet이라는 기업이었고 마찬가지로 고가는 한정되어 있는 구간 자체에서 막혀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가는 꾸준하게 저가 상태에서에 대한 가격대를 올려내면서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를 보다시피 고가에서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는 누군가가 매도할 수 있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가격대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모여있는 부분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 대신 이 저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투자 심리는 꾸준하게 회복을 하고 있다는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난데 그 자리 자체를 강하게 돌파를 하면서 시세를 분출하는 그런 형태를 띄는 모습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한 가지 그림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고려아인이라는 기업의 월봉 형태를 띄는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저가가 꾸준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우리가 고가 같은 경우에는 돌파가 되지 않은 그런 형태를 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밑에 좀 더 보시면 밑에도 작은 박스권에 대한 형태를 띄는 모습을 확인이 가능하시고 그 밑에도 또 작은 이런 박스권에 대한 형태를 띄는 것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차트를 보여드리는 것은 실제로 정상각 수렴 패턴이 급등하는 차트임을 알고는 있지만 우리가 실전 차트를 보다 보면 헷갈리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정형화되어 있는 그림 자체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만큼 눈에 익히는 연습을 해야 하지만 그 그림이 눈에 띄기 때문에 실전 차트를 통해 가지고 그 그림을 익히는 부분 자체를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 차트를 준비를 했던 거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고가 권역에 대한 이 형태에 대해서 삼각 수렴이 패턴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그 밑에는 무수히 많은 저항과 지지 패턴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조금 더 상세하게 우리가 보시면 여기 형태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고가의 돌파가 시도하다가 실패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돌파를 하다가 실패를 하고 다시 막히고 음봉이 떨어지는 모습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저가에 대한 부분을 다졌고 그 다음 자리에서도 다시 한 번 더 고가를 돌파를 시도하지만 실패 그 다음 다시 한 번 더 돌파를 시도하지만 실패 그리고 이제 저가를 지지를 밟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돌파가 이루어졌지만 실패 돌파를 시도하지만 실패하는 모습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가격대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는 돌파가 되지 않았고 윗고리가 달리는 양상들이 드러났고 대신 저가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가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찍고 계속 저가를 올려내는 상당한 각도에 대한 형태를 띄면서 올라오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봉이 양봉이 한 개가 뜨게 되는데 그 양봉에서 거리량도 다시 한 번 더 분출을 하면서 강하게 돌파가 이루어졌고 다시 한 번 더 강한 두 번째 강한 시세를 형성하면서 40만 원대가 50만 원대가 쉽게 올라가는 20%짜리 강한 양봉이 형성되는 것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위에 있는 매물대 저항구간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런 삼각수렴 패턴을 확인이 가능하신데 여기에서 끝내지 말고 여러분들도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이런 삼각수렴 패턴이 어디에 등장하는지를 확인을 한 번 해보시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차트를 보다 보면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는 패턴도 존재를 하지만 한 번씩 변화가 생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휩소 패턴이라는 것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그런 휩소 패턴이 등장을 했을 때 우리가 투매를 한다든지 또는 손절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주가는 크게 급등을 하는 형태를 띄게 되는데 예를 들면 하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가장 큰 폭의 상승을 기록했던 에코프로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실전 매매를 통해서 제 주변의 지인분도 제가 계속 보유를 한번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분도 이런 차트를 엄청 많이 보시는 분이었어요. 하지만 마지막에 버티지 못하고 팔고 나간 다음에 주가는 급등이 나왔습니다. 사실 그분은 오랫동안 보유를 했지만 수익을 크게 내지 못했어요. 지금도 후회를 하고 있는 부분을 봤습니다. 왜 그런 경우가 생겼을까라는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보시면 고가는 확인이 됩니다. 왼쪽 하단에 동그라미를 제가 방금 쳤는데 그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고가가 돌파가 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갇혀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대신에 젓가를 보면 물론 불꽃슈 패턴에 대한 부분으로 매수를 하시면 되겠지만 그 옆에 있는 젓가를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젓가가 다시 한번 더 지지를 밟는 모습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런 삼각스러운 패턴이 그림이 그려지게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매매를 하다보면 이렇게 이탈하는 봉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실 우리가 그림 자체가 지금 현재 이 에코프로라는 기업도 지금 현재 이런 형태를 띠면서 뽑아 냈어야 되는데 이렇게 뽑아내지 않고 여기서 이렇게 이탈이 되어버렸죠. 이탈이 되어버리는 부분이 발생하면서 거래량이 어떻게 됩니까? 거래량이 크게 줄어드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래량을 줄지만 이렇게 바닥을 다지고 그 다음에 차트가 이렇게 갑자기 급등을 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얘기할 때 이 구간이 바로 힙소 구간이 되고 조금 더 전문적으로 표현한다면 과매도 구간 우리가 매집 차트 내에서 과매도 구간에 해당하는 자리가 바로 이런 구간이 형성되게 됩니다. 실전 매매를 통해서 보다 보면 흔히 급등 차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패턴 중에 한 개가 바로 이런 돌파 매매와 힙소 구간이 함께 합쳐져 있는 형태를 많이 띠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 투자 심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정상각 소련 패턴은 어느 어떤 책에서나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실 이제 이런 패턴을 보면서 유튜브에 종종 어떤 부분들은 이게 하락하는 추세의 패턴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만큼 합당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하락하는 패턴이다 이렇게 외우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봤는데 주식은 반드시 원리라는 게 작용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원리는 바로 이제 저가를 저가에 대한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돌파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D&O 이런 힙소는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느냐 라는 부분인데 힌트는 거래량이 줄었다는 것에 있습니다. 거래량이 줄면서 주가라는 것을 그림 자체를 유통 물량을 줄이면서 만들어놨지만 유통 물량이 줄었으니까 당연히 거래량이 줄겠죠. 그 상황에서 가격적인 부분에서 조종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만원대에 대한 가격이라면 이 만원대에 대한 가격에서 만약 7,000원까지 주가가 빠졌다면 여기에 마이너스 30%를 버티기가 대단히 힘든 과정들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통 물량 자체를 체크를 하는 과정이 발생을 하고 그 이후에 유통 물량을 줄이고 난 다음 강한 자전거를 통해서 강한 상승을 붙여내는 것이 바로 세력의 입장이라는 겁니다. 급등 차트들을 보다 보면 이런 휩소 구간이 길게 나타나는 차트일수록 더욱더 강한 시세를 나타낼 때가 많고 이런 휩소 구간이 가격적인 부분이 길어질수록 깊어질수록 더욱더 강한 상승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휩소 구간이 바로 조종에 대한 부분으로 해석을 가능한데 우리가 조종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조종이 기간 조종 기간을 길게 옆으로 벌림으로써 조종을 형태를 띄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가격 조종이 존재합니다. 가격 조종은 말 그대로 깊게 깊게 하락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돌려내는 패턴이 존재합니다. 이는 주식이 인위적인 움직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하면서 유통 물량을 줄이는 부분으로 움직임이 나왔을 때 그때 차트는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을 확인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가 과매도라고 하고 과매도 구간이 돌파 매매의 가장 핵심적인 구간이 될 수 있다 라는 부분도 반드시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정삼각 수련 패턴과 반대되는 역삼각 수련 패턴에 대해서도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삼각 수련 패턴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른 말로 다중바닥이라고도 표현이 가능한데 제가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역삼각 수련 패턴 다중바닥 형태를 보고 이거는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유튜브에 있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설명을 또 못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주식은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역삼각 수련 패턴도 왜 이것이 다중바닥 이후에 주가가 하락하는 차트냐 라는 부분을 설명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투자 심리에 대한 부분으로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숨겨져 있는 의미를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보이는 그대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앞서서 정삼각 수련 그리고 이등병 삼각 수련 패턴을 공부를 해봤는데 마찬가지로 역삼각 수련 패턴이라는 것은 고가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고가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고가가 낮아진다는 것은 여기 이제 만원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중간자리가 한 8천원 정도 밴드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이제 만원대에 만원대에 차익 실현을 하던 세력들이 주가가 만천원까지 올라갈 것 같으면 좀 더 보유를 하겠죠. 그러면 이제 차트 자체가 이렇게 다시 만천원까지 올라가는 패턴을 보이겠죠. 하지만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만천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좀 더 낮다. 만원 이하의 가격대가 고가가 될 것이다. 라는 투자 심리가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고가에서 장대 양봉이 드러나는기보다는 항상 보면 윗고리가 달린 양봉이나 은봉이 드러날 때가 대부분인데 그 말인 즉슨 고가에 대한 투자 심리 자체가 점점점 더 낮아지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이 기업이 만약에 성장 가능성이 더욱더 높았고 이 기업에 대한 기대감이 만약 높았다면 고가가 낮아질까요? 그렇게 움직임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추세대를 우상향으로 이렇게 그려가는 움직임이 나왔겠죠. 하지만 고가가 지금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차익매물이 조금 더 낮은 곳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니까 그만큼 회사에 대한 부분 자체의 투자 심리는 단위 인색해가는 과정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가에 대한 움직임을 보면 저가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저가가 그 자리를 유지해주는 것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말인 즉슨 저가가 빠지지는 아니하는데 빠지지는 아니하는데 대신에 높아지지도 않고 이 정도 가격대의 저가가 이루어지고 있어라는 암묵적인 신호가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저가가 같은 라인상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누군가에 대한 인위적인 작업이 존재한다는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르게 생각해보면 만약에 이 기업이 정말 좋은 기업이었다면 저가가 계속 똑같은 자리에서 유지를 할까? 아니겠죠? 세력이 5천원의 매직가격이 존재한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러면 이 세력 입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5천원의 사기를 내버려 둘까? 그건 아닐 거라고 봐야 됩니다. 세력들은 본인들보다 조금 더 높은 가격의 개인들이 사게 만들겠죠. 그러면 차트는 자연스럽게 저가가 올라가는 패턴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자리를 계속적으로 내려오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힘이 없다.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5천원 밴드와 만원밴드에 대한 부분에서 움직임이 드러나다가 점점점 5천원 밴드에 대한 지지는 나오고 있는데 8천원 밴드 7천원 밴드 6천원 밴드 그럼 이 다음에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될 가능성은 대단히 낮죠. 오히려 여기서는 빠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런 차트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패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손실을 예방하는 패턴이기 때문입니다. 화면에 나오는 차트를 보시면 단기간에 급등이 나와서 엄청난 상승을 기록했는데 그 이후에 저가에 대한 부분 자체를 지지를 하고 고가가 꾸준하게 낮아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어떤 뉴스가 있었나 하면 신라젠이 100-400에 대한 가치가 약 2조짜리에 대한 가치다. 그런 뉴스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자리를 넘어갈 때 오히려 여기에서 이런 박스를 그렸다고 판단하고 매수를 하시는 분들도 대단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꾸준하게 하락을 하면서 저가에 대한 부분 자체를 이탈을 하면서 급락이 연출되면서 주가는 15만원에서 9천원대까지 빠져버리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정말 좋은 주식이었다면 여러 번 바닥으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추세는 우상향 추세를 그리게 되겠죠. 하지만 여러 번 다중바닥에 대한 형태를 띄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종목에 대한 투자 심리는 대단히 위축되어 있다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 SK인익스에 대한 부분인데 SK인익스에 대한 부분에서도 15만원 고가에 대한 움직임을 보이고 난 뒤에 고가에서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래량들은 이익신원에 대한 거래량이 될 수 있습니다. 저가에 대한 부분은 11만 5천원에 대한 밴드에서 지지를 밟고 반등이 나왔는데 이 반등이 13만원대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지지를 밟고 반등이 좀 더 제한되는 그리고 또 반등이 나오는데 반등이 점점 더 적어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다음 주가는 어떻게 될까 11만 8천원 밴드에 대한 부분에서 계속적인 지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 올라갈 거야 라고 오판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주가는 지금 현재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차익실현이 점점점 더 낮아지고 있고 저가가 계속적으로 지지가 되고 있다. 결국 투자심리는 매도심리가 강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봉은 투매가 나타나면서 주가는 툭 떨어져 버립니다. 이런 투매가 드러나면 이 은봉을 만회하기 위한 양봉이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한 번만에 돌파하는 대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는 저항구간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이런 다중바다 형태에 대한 부분에서도 휩소가 또 존재합니다. 그림을 보다 보면 앞서 SK E닉스라든지 또는 역삼각 수렴 패턴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볼 수 있는 차트가 있는 반면에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조금 변형된 패턴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변형된 패턴을 보면 한 번씩 물어보신 분도 계십니다. 대표님 그럼 이렇게 삼각수렴 패턴에서 이렇게 밖으로 이탈되는 물량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신 분도 계십니다. 이거를 정상적으로 한 번 돌려보면 어떤 패턴이 될까요? 이걸 거꾸로 한 번 돌려보면 고가가 이렇게 그대로인에도 저가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저가를 어떻게 됩니까? 벗어나는 벗어나는 형태를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바꿔서 보면 이런 벗어나는 형태를 보인다는 것은 이런 자리가 그만큼 인위적인 하락이 발생한 구간이 된다는 거죠. 이런 구간 자체가 오히려 상승 자체를 크게 만들어낼 수 있는 구간이 형성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위적인 구간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탈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역삼각수렴 패턴에서 또 인위적인 구간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더욱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현재 12,000원 밴드에 대한 다중바닥 이후에 주가는 1,800까지 약 10분의 1토막이 나 버렸습니다. 엄청난 하락을 보였습니다. 이게 2017년도 하락이었고 그 이후로 2023년도 최근 들어서 이제 서현의아가 급등 양상을 넘어왔는데 이 기간 동안 약 7년 동안 바닥을 다진 움직임들이 나타났던 겁니다. 그만큼 이런 역삼각수렴 패턴에서 다중바닥과 힙소는 크게 급락할 수 있다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다중바닥에 대한 패턴도 눈을 익히시길 바라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다중바닥과 힙소가 나타나는 패턴은 더더욱 조심히 우리가 감망울을 유지하자 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중바닥에 대한 패턴을 과거에 대한 패턴은